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부모님은 어디에 모셨어요? 메봉산 기숙에 모셨다. 오빠, 나 많이 아파요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사랑의 운명처럼 숙명처럼 주님 함께 걸어 온 길 울 때도, 몸 들 때도 내 곁에 계셨죠 운명이란 하늘이란 내가 정한 오직 한 길 저 하늘을 축구에서 그 길을 걸음을 올라 다툼 저기 바른 저 인생이 어디 가게 바라나나 이 세상 떠나 고쳐 하늘 가도 나 그래 걸어가리 걸어가리라 나 이누리라 나 이누리라 이 세상 이누리라 아멘